누구 이모? 누구 이모? 누구 이모? 누구 이모? 엄마 공룡이랑 엄마 공룡이랑 어 저 사랑이랑 이러면 누가 이끄? 저 공룡 저 사랑이랑 대단체 하면 누가 이뎌? 물론 아니야 손형이가 이리꼬 같은데 내 생각 안아 엄마 새나 왜 발이 깃발은 되게 다 안다든 것 같은데 엄마 엄마 아기 공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엄마, 너희들마.